지금부터 2017년 8월 정년생 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년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허미영 교수님 그리고 임대순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을 칭송하고자 합니다. 두 분 선배 교수님이 헌신적인 노력과 학교에 대한 사랑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공과대학을 만들었고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서포트해 주신 우리과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있는 교수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평생 돌봐준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를 많이 사랑해준 우리 와이프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7학번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고려대학교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 은혜를 갚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내가 처음 학교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 것은 세월이 유수 같다는 그 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공과대학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우리가 생활했던 우리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새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재직 중 많은 일을 도와주신 신소재공학부 그리고 나노반도체공학과 반도체기술연구소 녹색생산기술연구소에서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편안하게 큰 힘이 되어준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내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발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건성을 빚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